어느 가을날 비 오는 밤입니다.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가겠습니다. 정상적으로 가고 있어요. 정상적으로. 아이쿠... 다시... 다시... 저기 건너고 있는데요. 여기요, 보일까요? 맞은편에 차량 불빛, 검은 옷. 저게 미리 안 보이겠죠? 그러다가 불빛 속으로 쏙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때! 이때. 아... 나는 녹색, 상대는 빨간불. 허허... 큰일 날 뻔했습니다. 블박차 속도 빨랐으면 붕 떴다 떨어지면서 사망할 수 있어요. 제한속도 50에 저는 40 내지 50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산타페 4명 타고 있었고요. 상대는 안화골절, 여기 눈두덩이뼈골절, 무릎타박상, 사주진단. 아이고, 천만다행입니다. 종합보험이면 괜찮을 텐데요. 책임보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찰에서 합의서고 받아오래요. 책임보험밖에 안 되니까 합의 안 되면 처벌 받는대요. 운전자 보험은 들어져 있습니다. 합의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난감합니다. 어느 정도 합의금이 적절할까요? 그냥 검찰로 보내달라고 해서. 그래서 변호사를 손님해서 처리하는 게 맞을까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술 드신 무단행단자와 일어난 사고인데 상대방 다친 건 죄송하지만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 정도면 책임보험에서 치료비는 충분히 커버될 것 같은데요. 비 오는 날 밤에 검은 계통의 옷을 입고 중앙선 넘어서 들어오자마자 붙이신 사고라서 반대편 차량 전종 때문에 진짜 안 보였습니다. 사주진단이면 운전자 보험에서는 형사비금 지원되는 게 없을 거예요. 운전자 보험에서 지원되는 것은 12대 중과실 중에서 그중에 빠지는 게 몇 개 있죠. 음주, 뺑소니 이런 거 빠집니다. 음주, 문면허, 뺑소니 빠지고요. 나머지에 대해서 6주 이상일 때 민식이법 위반은 6주 미만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형사비금 지원금은 없을 거예요. 다만 벌금은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정식 기소되면 변호사 선임비도 지원이 되죠. 그런데 4주 진단이면 저게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정식 기소되지는 않고 벌금이면 끝나겠죠. 어떻습니까? 블박차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블박차 잘못이 없으면 검찰에서 검찰로 송치하더라도 검사가 무혐의하든가 법원에 가면 무죄 나오든가 둘 중에 하나겠죠. 블박차에게 잘못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 왜 합의 안 했어? 책임법밖에 없으면서 그럼 벌금이면 되겠죠.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투표 시작. 블박차에게 잘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 오는 날 밤에 꼼꼼한 옷을 입고 맞은편에 차량 불빛 때문에 안 보이는데. 그런데 중앙선 살짝 넘으면서 꽝. 여러분의 100%는 1번입니다. 블박차 잘못 없답니다. 저도 블박차 안 보여요. 저 안 보여요, 안 보였을 거예요. 일부러 거기 있나 없나 보면 보이지만. 그래서 저는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다는 의견입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합의 안 되면 처벌하겠다고 할까 하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합의하지 마세요. 책임보험에서 책임보험금으로 나간 거 그것도 나중에 검찰에서 무혐의 또는 법원에서 무죄받으면 그러면 그것도 부당이득반한 청구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설령 유죄되더라도 운전자 보험에서 벌금이 나오죠. 만약에 벌금 나오면 벌금은 지원이 되는데요. 정식 재판 청구하세요. 약식 기소되면 약식 명령 받고 7일 이내에 정식 재판 청구하세요. 그래서 무죄 판결, 무죄 판결 시청자 분들과 함께 기다리겠습니다.